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후드티 되시겠습니다. 박수! 먹고 살기 힘들다. 추가로 또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신 것들 중에서 뭘 하면 좋을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걸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요즘에 힙 세게 사고 싶어가지고 왜냐면은 저짝에 저기 위에 계신 분이랑 좀 안 겹쳤으면 좋겠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행사는 쉽지만 활용도는 아주 높은 이제 그 위에 계신 분에 폰케이스가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내 그립톡을 딱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많이 응모를 해주시면 거기서 저희가 이제 경해가지고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디자인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게 필라 홈페이지 통해서 필라 기존 제품들을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필라 몰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참고해서 디자인을 하시면 더 좋은데 굳이 필라에 있는 제품이 아니어도 만들 수 있답니다. 와쿠템 공모전 할 때 필라 로고 훼손돼가지고 잘린 게 많았었는데 그런 거는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고 아니 나는 얘들아 굿즈가 메인이 아니야 음원이 메인이야 굿즈에 너무 쏠려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음원이 메인입니다. 음원 필라 카페 게시판에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공모가 끝난 다음에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제품을 쓰라! 보고 정하고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네가 내 운세 좀 봐주게라. 어찌?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극 조절은 니가 있어야 돼. 미스터 조니완과 함께하는 필라 엑스 자르맹저 콜라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굿즈는 거들뿐 메인은 음원이라고요. 음원은 8월에 공개됩니다.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공모가 끝난 다음에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제품을 쓰라! 보고 정하고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